형님들의 경우는요 경쟁이 생겼다 이거 즐기세요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나한테 또 한번 노력할 또 한번 내가 업그레이드 될 기회가 한번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계속 잘 하고 있으면 업그레이드 안 돼요 나태감 생기거든요 내가 맨날 1등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야 경쟁자가 지금 생겼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거를 즐기는 거죠 야 내가 이제 한번 또 올라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여유를 가지고 일단은 그 경쟁 상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관련 과정에서 전략을 짜는 거 감정적으로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큰일 났다 이렇게 받는 순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전략을 짜고요 또는 필요하면 도움을 딴 사람한테 얻고요 그래서 아까 그 협동이에요 협동 도움을 얻는 거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한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 경쟁의 즐거움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죠